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우성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쳐봐야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우성을 쳐봐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확실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쳐봐야 우리가 너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하등히 없다 이야기죠. 그게 지금 정치권력을 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분이 보낸 그런 유튜브를 보니까 지난 토요일날 대구투쟁본부에서 여러분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국힘당 당사 앞에서 이런 마이크를 잡으신 분이 그렇게 다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80대 할머니가 여러분들 내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몸도 별로 성치 않은데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선거 좀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강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봐야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이제 아무도 국민들의 아우성이나 절규나 외침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 뉴데일리 신문에 오늘 톱뉴스가 사익을 위해서 꼼수 총선판을 만든 이재명 위순의 것은 어디인가 이제 아무리 신문이 여러분들 아우성을 쳐봐야 대한민국 신문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여러분들 맹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데일리 신문들이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 그냥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그 문제에 침묵하기로 은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생명줄이 끊어진 거다 이야기죠. 이제 누구도 국민들이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는 세상이 된 거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기존의 비례대표 여러분들 선거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저는 뭐 하나도 뭡니까 그냥 신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일이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세금을 올리거나 뭘 하든지 간에 전혀 국민들은 개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국민들이 권력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내한테 권력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위성정당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도 생기고 자매정당도 생기고 정직한 위성정당도 아닌 앞으로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등과 야합할 수 있는 통합형 위성정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적 양심을 저버린 꼼수의 꼼수를 또한 누더기 선거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냥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순간 이런 것 정도는 예사롭지 않게 시행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 안의 승리의 길을 찾겠다. 한때 백립형 회기를 검토했으나 옛날 제도입니다.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현행 비례대표 정당대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합형 비례정당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4.15 총선의 이런 선거 데이터 분석해보게 되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전투표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열린민주당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기독자유당이라는 몇 개 당표가 그다음에 위성정당이 열린민주당인가 자매정당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뉴데일리 시문 이름 다룬 이 내용을 보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고 좋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뿔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선거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등한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혀 국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치가 그렇겠지만 다음에는 외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미국하고 바이바이 하겠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미국하고 바이바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뉴데일리 시문이 계속 이런 기사에서 누더기 선거제 방탄국회 2당 금태섭 씨가 헌법 근간이 선거제도를 누더기로 만든다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핵심적인 문제에 모두가 다 침묵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사슬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를 결정하는 이런 법이 어딨나 아무리 떠들어 봐야 이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정치 권력과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 손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치고 뭐 고함 쳐봐야 너희들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결정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참 딱한 일이지만 그냥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거대한 유조선하고 같이 나라의 항로가 그렇게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결정된 그런 항로를 바꾸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유조선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수천 통 되는 그런 선박들은 항의 항로를 바꾸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렇게 고도 성장할 여러분들 1945년 전후부터 해가지고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그렇게 잘나가는 나라였지만 하버드 경제학과 이름 출신인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파판드로 이름 총리가 1981년도에 좌파로서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80년이니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거의 뭡니까 40년 정도 나라의 방향을 선회하기가 힘들었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우파정권이 등장해가 제도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나라의 진로가 삐끗 했을 때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별일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나라의 진로라는 것이 일종의 공공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